자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보가 나오는데 아 이게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정보만 보시면 하하하하하하하 카타고를 9점 졌고 이겼다는 그 믿을 수 없는 기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바둑인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9점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펄린이라는 아마추어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이 AI 오류로 카타고에게 100을 잡고 이기는 그 신기한 바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아 맞바둑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9점 네 9점을 깔고 두는 게 아니라 9점을 접고 둡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이 오류 버그만 공략하면은 9점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둑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바둑은 2023년 1월 23일날 주어진 바둑이고요 각자 15분에 30초 초 이렇게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었고 음 이 카타고 버전은 저희가 흔히 쓰는 카타고 40블럭 이렇게 보통 쓰는 그 버전은 아니고 KGS라는 서양에서 자주 쓰는 바둑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카타고 버전이에요 근데 이 버전도 굉장히 셉니다 프로보다 더 세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바둑 자 어떻게 미국의 아마추어 바둑 선수가 카타고를 9점을 접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첫 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-3을 팝니다 예 사람이 펄펠린이라는 미국 아마추어 선수가 100입니다 3-3을 일단 첫 수를 파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둬요 좀 신기하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 어 네 자 이제 놀랍지 않죠 네 이런 수들 자 이게 또 안에서 또 살아요 야 이게 뭔가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귀에서 말도 안 되게 조그맣게 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여기 치중 가면 죽는데 여기 치중 가면 죽는데 어 치중을 안 갑니다 큰 데를 차지해요 뭐 카타고니까 전체를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3-3을 팝니다 예 9점 족바둑도 똑같이 3-3을 파고 야 이 AI 정석 예 당연히 AI니까 이 정석을 두겠죠 자 이렇게 정석이 펼쳐지고 자 이게 뭐 별거 없어요 두는 게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둡니다 자 이런 데서도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를 있지만 AI는 여기서 큰 자리를 이렇게 두네요 이렇게 두고 어 자 이제 이게 좀 신기하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저희 집에 있는 40블럭을 한 번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그 추천수를 보여주는데 자 추천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추천수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그래프를 요것도 띄워드려야겠구나 예 여기 또 같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흑의 승률이 100%죠 자 흑의 추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의 추천수 어 뭐 여기 언저리 두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언저리 두는 게 있습니다 40블럭으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연결을 해봤어요 근데 실전에는 여길 뒀고요 그러니까 그냥 끊어 잡고 단수치고 있고 입구자로 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구자 날일자로 다시 두어갔고요 예 그래프 끔적도 안 하죠 끔적도 안 합니다 지금 집 차이가 137집 네 9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어 여기 일단 제가 의심이 가니까 이 카타고 수준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얘가 무슨 18급 바둑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 흑의 추천수를 한번 볼게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지금 100% 여기 추천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한 세 번째 순위 정도에 있는 수예요 네 세 번째 있는 수를 둡니다 자 여길 두니까 네 후보수가 나오고 있죠 자 후보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블루스팟 심지어는 지금 블루스팟을 뒀어요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뒀습니다 한번 확인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비슷해요 또 가운데서 아주 조그맣게 눈 모양을 만듭니다 예 근데 또 살지를 못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삽니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여기를 살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여기를 삽니다 갑자기 그리고 중앙에 죽습니다 이렇게 치중 가서 자 갈데 없죠 집 차이는 163집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하하하하 장난하여 완벽해요 두는 게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늘어서 둬도 되는데 얘는 진짜 확실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또 손빼고 33을 차지하고 자 집 차이는 180집을 향해 갈려가고 있고요 자 이게 뭐 이 수순들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순들 굉장히 잘 둬요 굉장히 잘 둡니다 그냥 딱 봐도 흙이 굉장히 잘 둔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200집을 돌파했고요 200집 자 미니까 흙우치고 이런 것도 보면은 추천수를 보면은 예 있는 수예요 여기 좀 젖힌 것도 있죠 손을 빼고 지금 이런 데 두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를 젖혔고 아니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이기냐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계속 보자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234 거의 전판에 거의 양쪽에 있는 그 모서리에 있는 돌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돌이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거의 의미 없는 수순들이기 때문에 전혀 빈틈이 없어요 뭐 뭐가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전혀 죽을 거지가 않습니다 아 그 얼마전에 보여드렸던 그 맞바둑보다도 더 심각하죠 상황이 자 지금까지도 이제 대충 알겠는데 이 흙을 보니까 지금 포위를 했어요 결국은 또 그때랑 비슷한데 근데 그때랑은 다르게 이 흙이 살아있어요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변화가 있을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천수 한번 보면은 예 추천수 있는거 둬요 지금 예 지금 40블록 어 카타고 40블록을 제가 돌려봤는데 지금 여기 추천수 있는 수예요 어 여기 두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늘고 이으니까 여기를 갑자기 두고 이제 여기만 살면 끝나 예 찝어놓고 자 늘었죠 이제 여기 이런데 막으면 되거든요 이런데 막으면 되는데 엉뚱한 데를 두네 여기서 여기 막으면 되는데 막으면 그냥 살았잖아요 막음 여기를 막으면은 예 지금 여기 둬도 이렇게 뭐 어딘가 막으면 여기 집이 나니까 살아있는데 살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막질 않고 여기를 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이 막으면 되는데 어 막았어 막았어 예 블루스팟 자리를 지금 막았어요 어 끝났는데 뭐지 뭐지 좋죠 있고 예 잡으러 오고 치중하니까 있고 자 여기를 뒀는데 야 이게 신기합니다 여기서 신기하네 야 여기 블루스팟 어디에요 여러분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야 저희 집에 있는 카타고 40블록도 여기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같은 카타고 아니에요 버전은 다르지만 형제 아니에요 형제 이게 핏줄이 같은 애라서 통하네 통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기 두네요 여기 이 자리 블루스팟 자리 두네요 실전에도 이 자리 이 자리 두잖아요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수상장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막아서 살아두면 끝인데 아 안 막아도 되는구나 뭐야 도대체 자 이때도 지금 사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 이렇게 살고 끝을 낼 텐데 카타고는 이걸 안 살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수상전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계속 그 사실 이런 손을 뺍니다 이렇게 돼서 흙도 못 사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공식은 근데 지금 이거는 수상전이 이건 더 심하죠 이거는 백이 잡을 수도 없고 아무리 잘해도 빅밖에 안 나거든요 지금 형태가 자 이제 한번 쭉 볼게요 전혀 수상전을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카타고는 큰 자리만 두죠 지금 저쪽에 갑자기 패를 들어가가지고 이런 패를 하고 있고 진짜 쓸데없는 데만 두고 있죠 계속 반패를 이어버렸어요 급기야는 반패를 이어가지고 지금 280집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이 백이 죽었으니까 다 죽었죠 양쪽에 있는 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끊임없이 이제 이쪽 수상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단수 칠 필요도 없는데 이쪽은 이제 백이 두니까 흙도 계속 두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슬슬 흙도 수상수가 없어요 지금도 메꾸고 여기서도 이거 들어갔으면 끝났죠 여기 여기 들어가고 이거 둘 때 패를 하고 딸 때 여기 든 다음에 따면 이게 한 수 늘어진 패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두면 되죠 아무데나 두고 단수 칠 때 따내면 이겼죠 만패불청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 둡니까 여기를 둬요 와 이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기를 두니까 백이 여기를 두면서 역전이 됐죠 지금은 자 이게 왜 역전이 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그래프를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여기서 흙이 이걸 따내더라도 여기를 메꾸면 메꾸면 지금 팻감이 없잖아요 지금 형태가 여기를 두면 따내서 안되고 자 그렇다고 흙이 이제 정수는 사실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게 정수인데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게 정수인데 이거는 백이 이쪽을 두고 따낼 때 원래 보기에는 백이 흙이 먼저 따내는 패라 될 것 같은데 백이 이걸 따내는 자체 팻감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따내는 순간 팻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패불청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뭐 워낙 크니까 안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를 뒀을 때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지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게 이게 저희집 버전이에요 저희집 카타고 40불로 이게 흔히 프로기사들이나 모든 기사들이 쓰는 그 버전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이게 40불럭이 얘가 이러고 있고 60불럭을 한번 바꿔볼게요 60불럭 아 20불럭으로 가볼게요 20불럭 마찬가지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불럭도 여전히 지가 이겼대요 네 어 근데 20불럭은 오 약간 미세한 뭐가 있다 네 20불럭과 40불럭 차이가 좀 있네요 오 20불럭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드디어 흰색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 20불럭은 약간 약간 뭔가 냄새가 나나봐요 약간 뭔가 물론 뭐 지금도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야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꼭 카타고 40불럭이 20불럭보다 약한게 아니네요 아 20불럭이 더 약한게 아니네 오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 이제야 뒤늦게 안 거예요 지금도 이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지금 엄청나요 안에서 지금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내가 졌다 지금 안에서 계속 싸우죠 와 전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저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카타고 20불럭으로 지금 바꾸니까 얘가 좀 있다가 지금 한 5초에서 7초가 흐르니까 예 그래프가 뒤집히네요 그래프가 뒤집혀요 와 이 안에서도 지 혼자서도 난리가 나는구나 지금 방금 다시 흙으로 그래프가 갔다가 다시 또 100으로 오죠 안에서 무지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졌어요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둘 데가 없습니다 여길 두더라도 뒤로 메... 어? 아 그렇죠 뒤로 메꾸고 딸 때 여기 따내는 팩감을 쓰면 이 순간 또 대책이 없어요 야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좀 심각한 버그인데요 진짜 이거 너무 단순해 이거 너무 쉽죠 지금은 팩감이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여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따내서 만패 불청을 하면 이렇게 하고 딱 따내면 백이 이겼죠 이렇게 되면 이제 100%가 나옵니다 백한테 백이 한 36집 이긴 걸로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전이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카타오 20블록에 시간을 좀 주니까 이제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요 자 40블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게 40블록을 가니까 이게 사실은 20블록보다는 40블록이 조금 더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더 정신을 못 차리네요 이 40블록 지금 아예 혼상태예요 아직도 지가 100%라 그러잖아요 277집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얘도 한수를 두면 이제 달라져요 여길 두고 아 100이 이때도 모르죠 이때도 몰라요 자 이때도 약간 그래프가 올라오긴 어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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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이제 눈치가 진짜 드럽게 없는 놈이네요 40블록은 예 눈치가 없어 야 이게 제가 보통 중계할 때 40블록을 놓고 중계를 하는데 20블록을 바꿔야 되나 지금도 지금도 98.8% 자 100이 한수 둘까요 100이 한수 두고 따냅니다 자 아직도 몰라요 근데 100이 이걸 따내볼게요 지금도 100%야 아니 어떡할 건데 여기서 와 심각하다 심각하다 지금 바둑은 흙이 졌잖아요 지금 패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도 아직도 카타고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한번 해볼까요 한수를 여기를 두고 100이 따내는 순간 방금 보셨어요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100인데 여기를 두는 순간 네 100이 99% 그러면 여기서 추천수가 어디야 그럼 넌 어디 두라는 건데 여기서 어디 둬야 돼 뭐야 야 얘 심각하네 심각하네 제가 여태까지 얘 가지고 지금 중계를 한 거예요 아 얘를 내가 두 점 깔고 세 점 깔고 못 이긴단 말이야 이제 이제 한 10초 15초를 주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네 이제 이제 뭔가 깨우쳤네요 저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지 혼자서 지 혼자서 지금 저렇게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여기를 먹여쳐서 아 머리 좀 쓰네 먹여쳐서 100이 따내면 팻감을 써라 근데 이건 받지 어 이건 받지 않겠니 이거 받고 여기 따내면 100이 아무데나 둬도 되죠 이런데 끊어도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떡할 거야 팻감이 없는데 지금 따내면 아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은 알겠어요 얘가 패에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에 수상전이 되면 정신을 못 차리네요 보니까 오늘 초반에 보시죠 초반에 모양을 좀 보면은 일단 뭐 막바둑이든 뭐든 비슷해 이렇게 일단 귀를 일단 차지해 귀는 일단 최소한 두 군데는 차지해야 되나 봐요 귀 두 군데는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 뭐 대책이 없죠 지금 사실은 바둑이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중앙에 둥그렇게 죽여 죽여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엮어서 이 바깥에 둘러싼 그 백을 잡고 있는 둘러싸있는 돌을 어떻게든 포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야 이게 가능하네 얘는 이게 돌이 이렇게 죽어있으면 지키질 않네요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카타고는 연결만 하면 되고 마지막에도 사실 엽기적인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길 단수 치고 살면 끝인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살면 끝인데 이걸 안 살아요 그리고 여길 둬 근데 그것도 다른 건 아니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게 여기 수상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아예 생각을 못하네요 이게 수가 다 메꿔질 때까지도 전혀 이 수상전 자체를 인식을 못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 수가 음 아마 이제 자기 돌만 못 살아있으면 알텐데 양쪽에 백돌이 다 죽어있고 가운데 백돌이 또 죽어있는 형태니까 아예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네요 각자 돌들이 죽어있으니까 어 내가 내 돌은 그 내 돌이 죽고 사는 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똑같죠 결국은 버전이 맞바둑하고 거의 같은 버전으로 같은 스타일로 역전이 됩니다 아 근데 심각하네 마지막까지도 지가 이겼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이 순간은 이 순간 역전이 됐는데 여기도 아직도 자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100%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두고 딱 단수 치고 여기 둘 때 따내는 순간 여길 따내는 순간 처음으로 100으로 바뀌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이용을 하면 15판을 둬서 14번을 이겼다는 이 펄린의 말이 사실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이 공식만 계속 이용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말 그 AI인데 AI가 이런 버그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